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 국어강사 박현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우리 무얼 공부를 같이 할 거냐면 수능특강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도 수능특강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그쵸? 우리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나갈 텐데요. 물론 수능특강의 연계율이 좀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내 학교에서 현역인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내신형에서 우리 반영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이든 독서든 그리고 화법과 장문 혹은 언어 매체 모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현대시 부분 현대시에서 우리 어느 파트 같이 볼 거냐면요. 적용학습 부분에 있는 거 적용학습 부분에 있는 거를 저와 함께 작품 분석을 하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아 이게 작품이 많아가지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연계율이 낮아져가지고 아 이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나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 현대시 첫 번째 작품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에서는 78페이지. 78페이지에 있는 작품 두 개를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품은 누구 작품이냐면요. 한용훈의 해당화라는 작품이고 두 번째는 박재삼의 한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현대시 그 수능을 관찰하다 시간에서 간단하게 현대시를 해석하는 원리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작품부터 같이 봅시다. 당신은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자 일단은 지금 청자가 지금 화자가 지금 누군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당신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신에게 지금 어떠한 말을 쓰고 있냐면 하였습니다. 늦었습니다. 니다. 뭐 여기 끝에도 씁니다. 다 이렇게 어떠한 말투 쓰고 있어요? 경어체를 쓰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든 그리고 모의고사를 칠 때든 간에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100% 모두 다 이해하고 간다? 절대 거의 불가능이에요. 현대시를 모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일단 중요한 포인트 현대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표현법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서술어를 잘 봐라. 서술어는 어디에서 특히 뭘 잘 보셔야 되죠? 종결어미. 왜? 서술어를 왜 많이 잘 봐야 돼요? 서술어는 누구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냐면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어요. 내 생각, 화자의 심리가 이 서술어의 무얼 통해서? 어조를 통해서 반영되어 있고 이 어조는 바로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대상에 대한 태도로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뭘 또 잘 봐야 되냐. 수식어 잘 보셔야 돼요. 수식어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굳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서 제가 언급한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시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종결어미 봤더니 계속해서 씁니다, 씁니다. 존댓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존댓말을 쓰고 있네. 그렇다면 내가 그리워하는 당신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나는,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떠한 존경심이라든가 아직까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되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관계구나 파악하시면 돼요. 다음에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이랬어요. 당신은 언제 오기로 나한테 약속했었어요? 해당화가 피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온다고 했어요. 초봄이 온다고 했는데 이미 봄이 늦었대요. 봄이 오기 전에는 오서 오기를 바랬는데 이랬어요. 왜 바랬을까요? 왜? 여러분들 항상 시에서 생각할 때 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봄이 오면 누가 올 거니까? 당신이 올 거니까. 기다렸대요. 근데 봄이 왔는데 이미 왔어? 안 왔어? 당신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일찍 왔나? 봄이 너무 일찍 온 거 같아. 두려워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봄이 너무 빨리 온 거 아닐까? 이미 아직 안 왔는데? 이러고 있어. 지금 화자의 심리는 어떤 거 같아, 그러면? 나는 누굴 보고 싶어해요? 당신 보고 싶어요. 근데 그 그리워하는 대상이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어.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아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했더니 이랬어요. 여기서 철모르는 아이들이라는 거는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애들을 어떻게 꾸짖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몰라주는 아이들이다 이 뜻이겠지. 아이들은 이제 겨운에 추웠다가 날이 풀리면서 꽃이 피고 막 이쁘고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어떤 거겠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말하고 다녀요. 여기서 다투어 말한다는 거는 앞다투어서 애들끼리 신나가지고 와 하고 있다는 상황이겠지.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도 나는 못 들은 채 했대요. 왜? 나는 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화자, 그러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당신을 기다리는 거잖아. 근데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위에 놓습니다. 그려 이랬어요. 자, 여기서요. 봄바람은 봄바람인데 어떤 봄바람이래요? 야속한 봄바람이래요. 야속하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상당히 주관적인 심리예요. 근데 봄바람이 심리가 있는 거겠어? 아니겠죠. 야속하다. 이 봄바람이 야속하다라고 느끼는 건 누구의 심리야? 화자의 심리겠죠. 제가 아까 위에서 세 번째. 수식어 잘 보자 이랬었어. 수식어에는 무엇의 심리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화자의 심리가 드러난다고 그랬잖아. 여기에서도 야속하다라고 느끼는 건 누구의 심리? 화자 심리. 왜 야속해요? 이미 안 왔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 왔기 때문에. 시름 없이 꽃을 주워서 입에 대고,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안 왔는데, 너는 언제 이렇게 야속하게 빨리 피어버렸니? 언제 이렇게 봄이 빨리 와버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이랬어요. 지금 이 사람 꽃 보면서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눈물이라는 의미 있죠?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거냐, 반드시 긍정으로 볼 거냐라고 정해져 있는 시어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저 시어는 어둠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거, 눈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거 절대 아니죠,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내가 슬퍼서 흘릴 수도 있지만, 기뻐서 흘릴 수도 있는 눈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시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시어의 의미를 유추하셔야겠죠. 여기서도 보시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물론 여기서 막 서럽게 울고 있어. 이 눈물이라는 건 기쁨의 눈물은 우리가 위에서의 상황에서 봤을 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내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는데 그 존재가 아직 안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눈물이 되겠죠. 즉, 화자가 바라는 바가 있어. 화자가 바라는 바는 뭐예요? 이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재회를 바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화자가 바라는 궁극의 소망이에요. 하지만 꽃이 피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는 지금 재회가 안 되어서 어떠한 상황이다? 서럽고 안타까워서 뭐 흘리는 상황? 눈물 흘리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적 화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 그래서 한용훈의 해당화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한용훈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표현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아, 이 사람은 일자강점기야. 그렇다면 여기서 이 당신이라는 의미는 막 이러면서 약간 역사적 배경과 함께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항상 현대시를 분석할 때 1차적인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원칙은 뭐냐면 항상 절대론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드렸죠. 눈물이라는 거 나왔다고 해서 어둠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이다?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가 이 정도로만 분석하고 나를 한 다음에 가와 나의 공통점은 뭔 것 같은지 뭐 이런 거 같이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실 이번에 뭐 사용설명서 같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수업, 여기서 뭐 이건 이런 뜻일 것 같고 이렇게 적어드리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시를 분석할 때 자신감을 갖고 정확히 분석하고 방향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이번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작품 한번 볼게요. 감나문쯤 되랴. 자, 여기서도 아까 위에서 야속한 봄바람 봤던 거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서러운 노을빛이래요. 서럽다는 감정도 대표적인 주관적인 감정인데 여기 서럽다, 여기 야속한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치? 서러운 노을빛으로 아, 노을이 나왔어요. 여러분. 노을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간적 배경을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해가 저물 때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랬어요. 이거는 끝이 어떠한 종결어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는 하고 그냥 문장 하나에서 뚝 끊어져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러고 지금 느낌표가 딱 하고 찍혔잖아요. 그치? 근데 일단은 1년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열매 달린 나무가 있대. 근데 이 열매 달린 나무가 무슨 열매겠어요?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랬잖아. 감나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 이 열매가 감이구나 를 알 수 있고 근데 이 열매가 달린 나무가 어떠한 열매래요? 내 마음, 사랑의 열매래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감은 감인데 그 감은 사랑의 열매고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 내 마음의 사랑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단순한 감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나무가 크겠지? 그치? 그 큰 거 같아. 제가 언제 봤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감나무가 막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열매가 열려 있는데 그게 다 내 마음의 사랑이라는 거겠죠.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이랬어요. 사실 여러분 1년까지만 봤을 때는 어, 뭐 그치.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열매에 표현할 수 있지. 여기까지는 동의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열매라는 것도 결실이잖아. 사랑이라는 감정도 상대방과 나의 교류, 교감을 통해서 힘들게 얻어지는. 그치? 결실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누군가와 사랑한다는 감정을 결실을 맺는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누군가와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교감하고 사랑을 하고 이 감정이 사실 통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걸 지금 나무의 열매에 비유를 했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적어도 1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치? 어, 그렇게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1년까지만 보면 아, 그치. 사랑, 뭐 결실, 아름다운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 근데 2연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저승밖에 없대요. 갑자기 생뚱밖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저승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저승은 여러분 어떤 공간이야? 죽어서 가는 공간이야. 이승과 대별되는, 대비되는 공간이죠. 삶의 공간이라면 저승은 어떤 곳? 죽어서 가는 곳. 저승.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으면 소망을 이룰 수도 있고 소망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런 이승은 그런 공간이라면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공간이 바로 어디야? 저승이잖아. 그치? 이 저승밖에 없대요. 뭐가? 이 간남과 뻗을 곳이 저승밖에 없대. 즉, 이렇게 되겠지. 연결고리가 여러분. 맞아요? 내가 그와 상대방과 사랑을 하는 사이인데 그 사랑의 매개, 그러니까 결실 그것이 바로 간남고 그것이 저승으로 뻗어있다. 이 말은 그래서 뭐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죽은 거 아니겠느냐. 이 이승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승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내 사랑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아, 우리가 예상한 게 맞았네요.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갔대. 내 사랑하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었겠지. 그치? 그와의 사랑의 결실로 지금 감나무 열매를 형상화하고 있는 거겠죠. 그 사람의 머리 위해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러나 나왔어요. 항상 그러나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시적 전환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보면 비문학에서도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등등의 역접의 접속사들이 나오면 항상 그 다음 부분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었잖아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여기서 시인이, 화자가 그러나라는 표현을 썼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문을 가지셔야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느꼬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의 내 전설음이오, 전소망인 것을 이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 나왔냐면요. 그 열매의 빛깔이 뭐와 같다? 내 서름이자 내 소망이래요. 어떤 열매였어요? 맨 위에서 아까 우리 감나무 열매였잖아. 그치? 감나무 열매 보면 약간 주황색, 다홍색 같은 색깔로 이렇게 선명하게 열매들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것들이 내 서름이자 내 소망이래요. 이 두 가지 내 감정을 형상화한 소재가 바로 뭐다? 어? 저 열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이랬어요. 여기서 몰라 이러고 있네. 그치? 알아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알아줄란가 모르겠네. 뭐 이런 말투예요. 그치? 내 마음은 진짜 이만큼 크고 나는 널 계속 사랑할 건데 내 마음을 네가 알아줄련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지.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쨌든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이랬어요. 자, 이 사람이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떠한 감정으로 살아왔냐면 음, 여기다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는. 사랑을 한단 말이야. 그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은 서름과 소망을 같이 느끼고 있대요. 사실 이 두 개의 감정을 감정은 완전 동일한 성격의 감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서러운 거는 내가 조금 약간 조금 서운하고 그치? 약간 이런 감정이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내 사랑을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혼자 억울한 그런 감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나의 희망이겠지.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여기 서름 여기서의 서름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그를 생각했을 때 이런 좀 서운함 내 마음을 좀 몰라주는 것 같아서 느꼈던 나 혼자만의 억울함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면서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야 사랑도 느끼지만 나한테 좀 서운해도 하고 좀 이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마지막 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쨌는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이랬어요. 표현법으로 굳이 말하자면 반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반복법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강조해 주려고 보통 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화자가 누구를 좀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미 죽은 후의 그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그를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도 역시나 내 마음과 어땠으면 좋겠다? 같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같았으면 좋겠다? 물론 사랑의 감정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서러움. 왜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늘 물론 좋으면 좋겠지. 하지만 그 사람과 내가 늘 행복하고, 그치? 애틋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의 크기가 상대방보다 더 큰 것 같아서 내 마음을 상대방이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우리 그럴 때 어떤 감정 느껴요? 약간 조금 서운하고 조금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나는 너한테 10만큼 주는데 내가 받는 건 한 7, 8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조금 억울하고 좀 그럴 때 서운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내가 당신에게 느끼듯이 당신도 나에게 그런 마음의 감정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와 나를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통점을 일단 이 두 시를 여기서 왜 묶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그치? 왜 묶었을까? 일단 주제면에서 여러분들 공통점 찾을 수 있겠어요? 가나 나나 결국은 내 옆에 이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그치? 실적 상황에서 봤을 때 가와 나의 공통점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안 와. 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저승에 있다라는 상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처한 상황까지 언급되어 있는 거는 나였다.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감나무쯤 되랴 서러운 노을빛 이렇게 했을 때 이 노을이라는 게 아까 제가 시간적 배경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미를 조금만 더 보태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가 어디에 가 있는 거래? 저승을 간 거래.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진다. 그치? 이러한 의미 하강적 이미지를 이 저승의 의미로도 조금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노을빛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하강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죽음에 가깝다. 그렇게 암시를 해놓고 2연에서 정확하게 저승이라는 단어로 명시를 했구나 라고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한번 보고요. 우리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자 여러분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조금 풀기 그렇죠? 풀기 좋은 문제가 어디 있겠냐만은 그래도 조금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맞나요? 여러분 도치법은 뭐예요? 문장의 구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어가 앞에 나오고 서술어가 맨 뒤에 나오고 목자와 그 중간에 나오는 이러한 문장의 구조적인 형태를 띄고 있죠. 이렇게 문장 성분의 순서를 뒤바꿔 놓는 거 이거를 바로 뭐라 그래요? 도치법이라 그래요. 그치? 가에는 나와는 달리 도치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우리 도치법이 있었나요? 딱히 눈에 띄는 도치법 없었던 것 같아. 그치? 2번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는 거는요. 어디에 더 많았냐면 나에 더 많았어요.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처럼 맨 마지막 연만 보더라도 행만 보더라도 반복법 쓰여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치? 반복법을 쓰는 게 여러분들 항상 이 문제는 사실 1차적인 문제고 여러분들이 표현법 그 자체에서 그것을 통한 효과까지 항상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반복법이 나왔다는 거는 이 반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건데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왜 썼을까? 왜 시인이 반복법을 썼을까? 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반복법 왜 썼을까요? 여기서는 이러한 감정을 좀 강조해 주기 위해서 쓴 건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거겠어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거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가와 달리 색채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상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애상적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슬픔의 감정을 좀 전제로 하는 그런 성격을 띄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와 달리래 그 말은 나에만 있는 특징이다 라는 말이겠지. 나에서 색채 이미지가 나왔대요. 색채 이미지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열매의 빛깔 이렇게도 나왔고요. 노을, 빛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명시된 색채 어가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노을, 빛 하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그 시각적 이미지가 주황색, 빨간색처럼 이렇게 쫘라락 물들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빛깔이 보이죠? 그런 게 우리 색채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하여 애상적 정서 표현하고 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미지가 애상적 정서로 연결이 되냐 라고 여러분들의 의문이 생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얘가 노을빛이라는 것 자체도 약간 해가 지는 거고 그치? 좀 어둠이 깔리기 직전의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치? 하강적 이미지를 표현하고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줄에 이 대상이 저승에 갔다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입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봤을 때 뭔가 해가 지면서 어스름이 깔리고 어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상의 처지가 저승에 있구나 까지 느껴지면서 저승에 있는 사람과의 사랑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애상적 정서도 함께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다음에 우리 볼게요. 나는 가와 달리 경어체를 구사하여 경어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몇 번이죠? 가죠. 가 가와 나는 모두 자연 물에 건넨 화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답이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겠고 물론 말을 건네서 인용하는 거는 가만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기억이 뭐였어요? 기억이 뭐였냐면 해당화 해당화였고요. 써놓을게요. 나는 니은은 뭐였죠? 감나무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당신이 화자에게 맡겨둔 사람을 뭐 맡겨놨었어요? 아니죠. 내가 뽑히면 올게 라고 했던 것뿐이었어. 그치? 응, 이건 틀렸어요. 니은은 그 사람이 화자에게 건넨 거 건넨 것도 아니었죠. 그쵸? 2번 기억은 화자가 당신에 대해 가진 의구심이래요. 의구심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마음이냐면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 자, 니은은 화자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신뢰를 가리킨다. 이랬어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신뢰 신뢰, 뭐 믿음 이런 것도 사랑의 어떠한 형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신뢰라는 마음보다는 좀 애정이 기반이 조금 더 되어 있어야겠죠. 신뢰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자, 3번에 기억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화자의 의지를 상징하고 라고 했는데 부정적 현실이라는 게 여기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찾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단지 해당하라는 거는 당신과 나를 연결해 줄 때 있어서 기준점 같은 거예요. 내가 몇 날 며칠까지 올 게 아니라 해당하 피면 올 게 어떻게 보면 시간 약속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부정적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이미 안 왔기 때문에 화자에게는 부정적 현실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럴 수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안 와서 지금 화자는 기다리고 있지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셔라 그래도 해당하 피기 전에는 기대하고 있잖아 그래도 낸 이미 당신이 올 거야 라는 그 상황에서는 그게 화자에게 부정적일까요? 기대하는 현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고 이건 좀 어렵겠습니다. 니은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늘어난다. 이건 너무 범위를 크게 봤어. 이거는 이 사람 화자 하나만의 인생의 목표라던가 삶의 가치관을 드러내자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우리의 사랑을 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 다음에 4번 기억은 시간과 관련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그치? 당신이 화자에게 했던 약속을 뭐한다? 환기시킨다. 이랬어요. 환기라는 것은 바람 이렇게 창문 여는 그거 말고요. 이건 떠올리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떠올리게 하고요.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맞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해당하라는 건 여기서보다 몇 날 며칠까지 올게 라는 일종의 시간적 기준이라고 기준점이라고 그렇죠? 여기서 약속 맞아요. 니은은 공간을 초월하여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보여준다. 이랬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장이 뭐냐면요. 구가 뭐냐면 이거예요.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 아까 갓나무 열매의 가지가 어디로 뻗어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뒤로 거기가 어딘데? 저승으로 뻗어간다 그랬지. 당연히 저승 하늘까지 닿을 수는 없지. 하지만 그렇게 하늘로 하늘로 뻗어가는 나무의 가지를 볼 때마다 나는 그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가깝고 싶어요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마음일 수 있겠죠. 시에서도 이게 왜 바람이 맞는 거냐면 소망이자 서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지겠다. 5번 한번 볼까요? 기억은 화자에게 성찰이 계기를 제공하며 성찰이라는 건 우리 반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화자가 여기서 반성하고 있는 입장이었나요? 반성이 아니라 여기서 뭐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됐었는데 성찰하는 게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었잖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진적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건 좀 어렵겠고요. 니은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화자의 돌발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랬는데 돌발적인 태도 변화라고 우리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화자라는 사람은 돌발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상당히 솔직하게 어떠한 감정? 서러움의 감정을 상당히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 이게 갑자기 우발적이고 돌발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3번 보기를 바탕으로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이랬어. 갑자기 왜 이걸 전제로 깔았을까? 시를 읽을 때도 수식언 관영어나 부사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노력은 효과적인 독법이 될 수 있다. 이랬어요. 이 내용 지금 제가 아까 수업 첫 번째에서 언급했던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 요거랑 똑같은 내용 맞나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수업을 가르칠 때도 항상 이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많이 언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어떠한 특정 시어 시어라는 거는 시 안에서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는 화자의 심리는 서술어 아니면 수식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식언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대요. 작품 속에서 관영어나 부사언에는 그것이 수식하는 다양한 존재 시공간이나 상황 동작이나 상태 등 화자의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너무나 똑같지 않나요? 혼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A와 E를 여기 있는 보기의 관점에서 바탕으로 하라 그랬어. 바탕으로 이걸 전제하고 읽으라는 소리예요. 바탕으로 읽어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찾으래요. 자 볼게요. A 어디 있었어요? A는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다투기로는 말하기로를 수식하는 말로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이들과 갈등을 겪는 상황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시 읽으면서 그 말 하지 않아요? 앞다투어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막 다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했어. 애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짜지껄하는 그 분위기를 말하는 거라 그랬지 아이들과 저 아저씨 뭐야? 이러면서 애들이 화자랑 갈등을 일으킨다.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바로 그냥 첫 번째 문장이 명확하게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도 우리 나머지 것들 계속해서 같이 봅시다. B 야속한 봄바람 제가 야속한에다가 형광펜 해놨었거든. 볼까요? 봄바람을 뭐하는 거? 수식하는 말 맞죠? 우리나라 말은 항상 앞에서 뒤로 수식해요. 외면하고 싶었던 시간의 경과를 인지시킨 존재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군 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마다 이 화자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불안하겠어. 해당하 이제 곱필 건데 왜 이 옷 나는 사람은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그치? 그러한 누구의 심리? 화자의 심리가 표현되어 있다. 맞죠? C는 주어서나 대고를 수식하는 말로 자신의 간절한 기다림이 허망해져 버린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서글픔이다. 슬픔이다. 이랬어요. C 한 번 볼까요? 어떤 거였어? C. 시름 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 언제 피었니?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어. 약간 어떤 거냐면 결국 펴버렸구나. 네가. 이런 마음이에요. 연락도 안 되는 당신한테 너 꽃 폈는데 왜 안 와? 왜 안 와? 이럴 수도 없고 펴버렸네. 근데 이 님은 진짜 안 와버렸네. 약속을 어겼네. 나와 약속을. 이러면서 좀 험앙함 허무함 이런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지? D. D 한 번 볼게요. D는요.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벗어있다. 라고 했는데 사람을 상징을 하고 수식을 하고 대상에 대해 화자가 지닌 연모의 감정. 그치? 연모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고라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치? 이는 서름을 수식하는 말이다. 이랬어요. 이 뭐예요? 내 전 서름. 이랬어요. 내 모든 서름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대상으로 인해 갖게 된 한스러움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대상으로 인해서 이랬거든요. 인하다는 거는 이게 원인이지. 왜 대상 때문에 이 사람이 한스러움을 느끼게 됐을까? 나는 이승에서 그와 사랑의 감정과 소망을 함께 나누며 살고 싶은데 그는 이미 어떻게 되어버렸어? 나보다 먼저 떠나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 이루지 못한 사랑의 감정이 어떻다? 한으로 남아 있겠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편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편에 있는 작품 2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왜 이 작품 2개가 묶였을까 그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걸 하면서 조금 더 내용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 해나가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던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 발전의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서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을 해석해 주실 때 하나하나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내신형처럼 좀 더 하나하나의 식구를 뜯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던가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한번 반영해서 또 강의를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현대식 내용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한번 나가볼게요. 자 현대식 두 번째 시간이고 떠나가는 배 그리고 들국 이렇게 해서 두 작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보통 내신으로 이제 수특을 많이 활용들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시면 아 물론 이제 수능 특강이 음 답지도 보시면 해설이 상당히 그래도 최대한 문항별로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편이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사용설명서를 좀 활용하는 친구들 아무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는 항상 두 작품씩 거의 묶여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학교 내신 같을 때는 최대 네 작품까지 거의 주제가 비슷하면 네 작품을 같이 묶어버려. 그러면 1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 가와 나의 공통점 보통은 가와 나의 공통점 이렇게 묻는다거나 아니면 가와 나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네 작품이 같이 묶여버리면 가, 나, 다, 라의 공통점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를 분석하실 때도 거시적으로 좀 보신 다음에 세밀하게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세밀하게 하나하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큰 그림 큰 주제가 뭔지 A와 B의 큰 틀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 이런 의식을 갖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두야 간다 이랬어요. 상당히 되게 단언적이고 그치 어때요? 조금 선언적이고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제가 이런 느낌 들지 않냐고 했을 때 그 느낌은 제가 어디를 보고 찾았을까요? 그치 서술어 보고 파악한 거예요. 서술에서 보시면 여기 어때요? 간다 가련다 뭐 하냐 하냐 짓는다 어때요? 니은다 는다 들어간 걸로 봐서는 현재 시제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평서형 종결어미를 쓰고 있어요. 자 평서형 종결어미와 이걸 쓰고 있네 이랬어 제가 항상 그랬죠. 표현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표현법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표현법을 쓰므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냐는 거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단언적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선언적인 느낌도 들고요 나 결심했어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담담한 거? 담담하고 현실감이 느껴져요. 현실감 생동감 현장감이 느껴지는 건 주로 뭘 통해서 실현된 걸까요? 현재 시제 쓰고 있잖아.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종결어미 서술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줄만 보더라도 이러한 효과가 있구나 를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나두야 간다 이랬는데 지금 하나씩 일부러 뭘 해놨어요 중간중간에 되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띄어쓰기를 되게 많이 해놨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낯설게 하기 기법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딱 처음 첫 줄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는 느낌 들잖아요. 그치? 그 이상하다는 느낌이 바로 낯선 거야 우리는 그렇죠? 자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 눈물로 내가 보낼 거냐 내가 보내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나는 내가 지금 청춘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어야 돼? 이 말 아닐까요? 즉 여기서의 눈물은 이렇게 안 보내겠다 라는 의미의 눈물이니까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어떠한 눈물이겠어요? 어떤 현실에서 오는 눈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현실에서 오는 눈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자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인 거니까 이 상황이 지금 화자에게는 화자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눈물로 보낼 거냐 나 이 젊은 나이인데 나 청춘인데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두야 가련다 야 나 결심했어 나 말리지 마 이러면서 자기 여기 떠날 거래요 나를 눈물 짓게 만들었던 그 현실을 떠날 거래요 아늑한 이 한국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손쉽게 버릴 수야 없겠지만 이 말이겠지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외뿌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이랬어요 아 라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이런 거? 영탄법 그치? 영탄법을 썼다는 거 제가 표현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법을 쓰므로써 얻을 수 있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효과가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아 하고 영탄법 썼어요 그로 인한 효과 뭐죠? 어떤 심리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그치?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서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서 새로운 어떤 나를 눈물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 상황을 버리고 떠나는 거지만 나를 눈물짓게 만들었던 이 상황이 나한테 늘 나빴던 건 아니었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모든 게 내 눈에 있고 발에 있고 그치 나한테 익숙한 공간이었는데 여기를 버리고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내 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라는 영탄법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는 이 감정이겠죠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있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뭐 다르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쫓겨가는 마음이래요 지금 상황이 나왔어 누구의 상황? 화자의 상황 나두야 가련다 하고 지금 이 사람이 화자가 상당히 단언적으로 자신의 그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요 결심을 한 배경에는 쫓겨서 가는 마음도 상황도 있나봐 돌아다 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짖는다 이랬어요 이 희살짖는다는 말은 약간 방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회방 놓는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 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이제 회방을 놓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 압딜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이랬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시원치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희살짖는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기 해석도 안 적혀 있고요 내가 희살짖는다는 단어를 알겠어요? 방언이라 그랬는데? 그쵸? 잘 모를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몰랐다고 해서 이걸 하나를 계속 잡고 있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 내가 모르는 단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걸 계속 잡고 있지 마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필요한 단서였으면 여기 안에 밑에 별표 해가지고 어휘풀이를 적어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치? 없다는 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의미야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내가 몰랐다고 넘어가 다음 줄 읽어보세요 압딜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야 뭔가 언덕이 마련되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렇다면 이건 진짜 언덕이 아니고 뭐겠구나 내 생활의 터전 내가 뭔가 다른 데 가서 이사를 간다는 거는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거기서 먹고 살만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수단이 있으니까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수단이 마련이 되어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나름대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 나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련다 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도야 간다 이랬어요 어? 이거 지금 1년이랑 거의 어떨게요? 똑같죠? 단지 순서만 바꿔놨을 뿐이죠 이런 거를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보통 내신 시험 여러분들 이제 1, 2학년 때 문학 많이 쳐보셨죠? 수미상관 하면 어떠한 내용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치? 수미상관의 효과가 뭐냐 어떠한 운율적인 문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냐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치? 자 여기서 수미상관을 쓴 의도는 뭔 것 같아요 2년, 3년에서 내가 그래도 떠나지 못할 정도로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미련도 갖고 있고 좀 안타깝고 그리고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떠날 거야 이 이야기를 상당히 어떻게 결심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미상관의 구조를 사용했구나 활용했구나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작품의 구조 자체를 화자의 의도를 굳건히 표현하기 위해서 잘 썼다라고도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나 작품이랑 같이 묶인 이유를 같이 봐야 되니까 우리 가는 이 정도로 보고 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떠나가는 상황을 앞에 두고 지금 뭐하는 상황? 안타까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곳으로 떠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 작품 한번 볼게요 산마다 단품만 저리 고면 뭐 한다요? 이랬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작품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딱 어떠냐면 조금 그렇게 명쾌하고 발랄하고 이런 작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1에서 작품 두 개도 좀 성격이 어땠어요? 떠나는 임에 대한, 그치? 나에게 임이 없는, 날 떠난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안타까움 이런 감정들 되게 많았죠 여기서도 가보면 내가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쫓겨서 다른 곳에 가는 마음 그리고 여기서도 뭐래? 단풍 피면 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지금 봄이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꽃 축제 이런 거는 당연히 아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항상 꽃 피고 이러면 그쵸? 근데 이제 꽃을 같이 볼 사람이 없으면 꽃 피면 뭐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자, 여기 단풍이 그런 의미 갖고 있어요 실생활에서 말고 이 단풍만 저리 고면 뭐 한다요? 뭐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과 비슷한 거 우리 고전시가에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동동에서, 여러분들이 동동에서 오, 잘못 적었어 여러분들 동동에서 한가이면 뭐하냐 나에게는, 내 옆에는 이미 있어야 한가위지라는 부분 기억나시나요? 1학년 때 배우셨던, 1, 2학년 때 배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치? 그것도 보면 다들 막 시끌벅적하게 먹을 거 많이 차려놓고 막 그렇게 잘 놀고 이런 거 아무리 다른 사람들 행복한 거 보더라도 내 옆에 누가 없으면 이미 없으면 나한테 한가위 그 밝은 분위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산마다 단풍 저렇게 고우면 뭐하냐 뭐한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 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이랬어요 아, 이거 지금 동동에서의 마음이랑 그럼 같네 그치? 한가위에 임 없으면 내가 뭐 즐길 이유가 없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랑 지금 똑같아요 당신 안 오는데 무슨 헛짓이다요? 이랬어요 여기 좀 표현이 세다, 그치? 헛짓이다,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이랬어요 나한테는 단풍이든 물빛이든 다 하얀 억새꽃이든 나한테 다 뭐하다? 부질없는 의미 없다 왜? 당신이 없으니까 여기만 딱 보더라도 화자는 뭐하고 있구나 당신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다요? 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요? 이랬어요 어두운 산머리래요 날이 어두워졌네 초생달이 떴네 시간이 벌써 어떻게 됐다? 어두워졌구나 어두워져서 임을 생각을 해봐도 저런 풍경, 구경 같이 할 힘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이랬어요 뭐뭐 같은, 뭐뭐처럼 무슨 법, 지규법, 그치? 근데 내 마음이 뭐랑 비슷하대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대요 여러분 사실 지규법에서요 지금 여기서 마른 지푸라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것의 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마른 지푸라기라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것의 속성을 뭐에 비유했으니까? 내 마음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 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말라떼 푸석푸석하다는 소리죠 내 마음이 지금 지푸라기처럼 푸석푸석한데 지푸라기라는 거는 이미 떨어진 거잖아 잎이 떨어진 거죠 잎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나무를 통해서 양분을 받아요 하지만 이미 낙엽이 되어서 떨어진 거는 양분을 받지 못한 죽은 존재들이야 그것이 말라 있는 상태야 아주 메말라 있고 생명력이 없죠 내 마음이 지금 생명력 없는 낙엽과 같아 이 말이에요 누가 없어서? 이미 없어서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접을 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천지일 텐데 이랬어요 아 지금 이 화자가 봤을 때 저 하늘에 떠있는 초생달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저 달이 다 지고 나면 이 길이 다 어떻게 된대요? 막혀서 뭐가 된다? 어둠만 깔릴 거래 그러니까 저 달이 상당히 중요한 밝음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달 다 져버리고 나면 어둠만 깔릴 거고 병신같이 바보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하냐? 뭔 소용이냐? 이랬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조금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비속어 같은 표현 왜 쓰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적 효과 뭐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감정이겠지 이런 감정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상당히 조금 직관적이고 와닿는 내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얀 들국이 피어 있으면 뭐하냐? 내 옆에 누가 없는데? 이미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배경을 암시하는 시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설이가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날이 추워져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나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적 화자의 상황이 어떻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화자 옆에 당신의 그러니까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뭐한 상황이에요? 부재한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이 사람 뭐하고 있다? 기다리지만 아직도 님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자에게 현실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가와 나의 공통점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상황적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떠날 거야 왜 떠나요? 항상 이유가 있는 거라 했지 왜 떠나? 현실에 대해서 현실이 어떤데? 현실이 화자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화자는 더 이상 이 현실에 있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은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 한번 볼까요? 나 같은 경우에도 볼게요 화자가 뭐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왜요? 여기에서도 이유가 있죠 왜?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라는 대상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둘 간의 공통점 찾아봐라 뭐냐 이렇게 하면 화자라는 사람이 그치?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겠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 1번 문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가와 나이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공통점 이런 문제가 또 비슷하게 또 나왔어요 그치? 아까 첫 번째 작품들 세트랑 비슷해요 적절한 거 찾으래요 자 볼게요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 자아내고 있다 제가 애상적인 건 약간 슬픈 감정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계절적 배경이 나오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 계절적 배경은 나이는 확실히 나왔어 단풍 그치? 이런 거 가을이라 그랬고 가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배경이 없다 그치? 응 이거는 아니겠다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2번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랬어요 식구의 반복이 있었나요? 어 있었어요 가 같은 경우에는 나두야 간다 나두야 가련다 이런 것도 계속 반복됐고 수미상관 구조까지도 있었고요 나 같은 경우에도 뭔 소용이다요 뭐한다요 같은 말이 계속해서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공통점 맞죠 3번 영탄법을 사용하여 자 영탄법 사용한 부분 아까 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 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거 영탄법이라고 했어 영탄법까지는 잘 찾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경외감이라고 그랬어요 경외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린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감정의 표현은 사지 않고 있었죠 다음에 4번 대꾸의 방식을 통해서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랬는데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확신 없었죠 특히 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그 앞대일 엄덕이 마련이 되어 있냐 이런 거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신은 없었다 5번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현실 대비 그 색채 대비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뭐 음 하얀 억색 꽃 그치 하얀 허연 뭐 이런 거 보면 흰색 이런 색채가 드러나 있고 어둠 천지 뭐 이랬을 때 보면 어둠 그치 이런 거는 좀 어두운 색 그치 검정색 이런 거기 때문에 색채 대비는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아 이거까지는 맞겠네요 그치 어느 정도 이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가에는 우리가 색채 대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통점이 아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볼게요 가에서는요 안과 밖의 대립구조가 드러난다 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 자 화자가 아직 떠나지 않은 삶의 터전을 안으로 보고 장차 떠나서 향하려는 외부가 뭘로 보자 바깥으로 보자 삶의 터전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외부 공간으로 떠나려는 선택은 화자가 처한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고뇌를 드러낸다 자 우리는 항상 작품을 감상할 때 절대적 관점에서 감상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치 왜? 어차피 문제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외부적인 관점 뭐 시대 반영론적 관점을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1번 나두야 간다를 통해 안의 공간을 떠나려는 사람이 화자만이 아니다 그치 놔둬간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고 2번 이 젊은 나이는 외부 공간으로 떠나고자 하는 화자의 선택을 강화한다 그쵸 내가 청춘인데 못할 게 뭐 있겠어 이런 마음이겠죠 3번 발에 익은 맥뿌리는 화자의 삶의 터전인 안의 공간에 해당하며 까지 끊어보세요 맞죠 화자가 쉽게 떠나지 못하는 미련과 아쉬운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 발에 익었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익숙함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4번 쫓겨가는 마음은 일제강점기 현실로 인해 밖의 공간으로 떠나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정서 이러니까 설명이 되네요 그치 압데일 언덕은 화자가 아직 떠나지 않은 안의 공간으로 끊고 이거 안의 공간이 어디 아니라 뭐예요 바깥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번 볼게요 단풍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대상 끊고 맞죠 고독한 화자에게는 별 감흥을 주지 못한다 맞아요 단풍 들고 주변이 아무리 아름답고 주변에서 아무리 단풍 놀이 가도 나는 기쁘지 않아요 왜? 당신이 없으니까 내 옆에 그치? 다음에 2번 물빛과 허연설이는 모두 심리적 고통을 겪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물빛 있고 뭐라 그랬죠 허연설이 그런데 허연설이는 내 마음에 낀다고 했기 때문에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빛은 어떻게 보면 단풍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어떻게 보면 화자의 마음과는 조금 대비되는 화자의 마음은 되게 어둡고 착잡하고 좀 쓸쓸하고 이러한 감정이라면 물빛과 단풍은 그것에 물들지 않은 자연 그 자체의 뭐 아름다운 밝음 이런 의미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연설이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것은 아니겠다 자 3번 초생딸은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초생딸은 사랑하는 임을 떠올리게 하고 끊고 볼까요 초생딸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초생딸만 그대 얼굴 같이 걸렸다 그랬잖아 이거 보니까 누가 생각난다 그대 얼굴 생각난다 맞죠 하얀 들국 들국은 여전히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에 대응된다 이랬어요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하냐 나 여전히 바보같이 이렇게 피어 있으면 뭐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죠 다음에 4번 마른 지푸라기는 기다림의 고통을 겪는 화자의 내면 상태를 빗댄 대상이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항상 뭐뭐 같은 처럼 같은 지규법이 나오면 그 지규법의 대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속성이 중요하다 왜 그 속성과 화자의 심리나 상태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쉬든 마음 이미 생명력을 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맞죠 5번 어둠천지는 임의 부지에 대한 화자 인식 현실 인식의 어둡다 이 말이죠 맞아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네 그치 어둡다라는 거 우리 뭘 통해서 알아요 눈으로 보고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 활용했다 그러면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여섯 문제 정도 오늘 한번 풀어봤어요 그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갑자기 막 말을 하다가 페이스 조절을 약간 못해서 말을 약간 조금 이렇게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말을 한 점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너무 부담가지 않아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차차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현대시 한번 봤어요 음 문제를 풀어보신 풀어보신 분들이시든 아니면 이제 푸는 분들이시든 간에 어쨌든 연계율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음 그래도 풀어봐야 하는 분야 구역 그리고 내신에서도 우리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시기에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